목마 태워줄 테니까 찍어 볼래요? 어, 해보고 싶네? 대신 누나 이걸로 찍어야 돼, 필카로 괜찮겠어? 오빠 저 목마 태워준대 목마 태워서 바다 잘 보이게 해 볼게요 누나 일단 이걸 들고 이리로 와봐 아, 그리고 누굴 찍어? 나 찍어줘요 목마 타고 있는 널 찍어달라고? 네 아, 누나를 찍어달라고?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? 누나한테 사진 찍어줬잖아 일단 목마 태워봐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상의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아니 태워봐 우리 며칠을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소통이 안 되네 찍을 건데 너도 찍어줄게 걱정하지 마 다 이해했어 일단 목마를 타봐 그러니까 누가 서야지 저기 아니, 일단 목마를 타봐 자, 하나 우릴 찍어준다는 거야? 여기까지? 됐어, 됐어, 찍어봐 너무 예뻐 바다 잘 나와? 바다 잘 나와, 누나? 바다 잘 나와, 누나? 머리 이렇게 넘겨봐 누나, 바다 잘 나오냐고 자, 잘 자 야, 잠깐만 바다 잘 나오냐고 완전 잘 나와 하나, 둘, 셋 이거 왜 안 찍어? 눌려야 돼, 눌려야 돼 아니, 뭐 하는 거야? 이거 눌려야 돼 잠깐만, 잠깐만 하나, 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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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고 있어도 돼 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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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아니야, 나 괜찮아 난 너무 재밌어, 지금 상혜야, 괜찮아? 잠깐만, 나 이거 손글래 비싼 거야 찍을게 하나, 둘, 셋 됐어, 됐어 됐어 야, 얘 찍어야 돼, 이제 얘 누가 찍어? 우리, 언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걸 써줄게 우리가, 우리가 바다 앞으로 갈게 기다려봐 상혜야 어? 너무 무리하지 마 야, 이 뒷모습도 정말 웃긴다 됐어, 이제 됐지? 어, 가자 다 찍었다 너무 좋아 시 matches 이제 엑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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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